김희우 검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? 어 리조트 계산 끝나고 가는 길 많이 바쁜가 봐? 응 생각보다 사건이 좀 많아 근데 넌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다? 아빠 건강 때문에 들어왔어 그러면 회사에만 있는 거네? 그냥 빨리 도와주고 있지 뭐 너는 왜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우리 쪽 본부팀한테도 스카우트 제이 받았다며 그냥 받아가 보고 싶었어 응? 와 진짜 별론데 멋있네 보고 싶었어 너 이러는 거 어때 뭐 똑같지? 응 내가 먼저인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내가 먼저 찾는 것도 내가 먼저 그럼 보고 싶었던 건 내가 먼저인 걸로 하자 아이고 합리적이시네 합리적이시 오늘 새벽에 사건 터졌다며 바쁜 거 아니야? 어 조금 그래 그럼 가자 그래 김희우 어 김한미 나 갈게 서울 오면 연락해 그래 연락하자 조심해서 올라가고 응 어이구 내가 오늘의 책이 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